그러니까요. 요즘 사실 드라마보다는 예능에서 또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장우신데 팝류 이야기를 사실 어딜 가도 많이 듣고 계시죠? 너무 많이 듣죠 요즘에. 어때요?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? 예전에 사실 워낙 드라마 할 때도 시청률이 워낙 높은 드라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기 실감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전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어요? 요즘에 그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DM이라 그러나요? MZ요? 아 MZ세대에게 DM이 많이 온다? 네.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게 많이 오는데 먹어보는 걸로 이제 붙어보자. 나도 한 번 먹는 거 하는데 조금 같이 먹어보면 좋겠다.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어느 지역에 오시면 어떤 것들이 맛있어요 하고 굉장히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세요. 그래갖고 너무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. 근데 밖에 뭐 맛있는 데서 식당에서 먹고 이런 것도 좋아하실 텐데 한국에서 좀 막 그런 게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?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는 뭐 하나도 불편하진 않는데 이제 조금 요즘에 불편해진 거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손님분들께서 아 쟤 왔다. 쟤 너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자.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셔가지고 밥을 남길 수가 없어요. 다 먹고 끝까지 먹고 서비스 주시면 그것도 다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더 찌는 중입니다. 지금.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약간 이제 뭐 음식과 관련된 셀럽분들이랑 식당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식당 사장님들도 이제 방금 저처럼 얼마나 많이 먹나 보자고 있지만 어 약간 우리 식당에 기회가 온 게 아닌가? 평소보다 약간 더 신경 쓰죠.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시고 아 그렇죠. 많이 주시고 막 좀 홍보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서 요즘에 조금 걱정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유재석 선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가시면은 맛있다 이런 사인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어떤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 가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듣고 너무 이렇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. 조용조용 다니고 조용조용 먹고 이래야겠구나. 아무래도 이제 유재석 씨를 롤모델로 삼고 이제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군요. 유재석 씨가 하는 대로 나도 이렇게 좀 해서 뒤를 밟아야겠다. 예능으로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배우 할 거냐 예능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둘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저는. 그래도 진짜 시기가 완전 겹쳤어. 그래서 막 멤버도 예능이 먹는 거고 같이 하게 되는 멤버도 전현무 씨랑 박나래 씨래요. 그리고 드라마는 아 드라마 아니야. 드라마 드라마는 내가 옛날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역할. 역할. 꿈꾸던 역할. 스케줄이 완전히 겹쳤어요.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. 아무래도 배우 해야죠. 너무너무 하고 싶은 역할들 아직까지 못 해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꼭 하고 싶네요.